안녕하세요. HSK 전문강사 문정아입니다.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반갑습니다. 중국어 공부 지금까지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죠? 사실 처음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한자 때문에, 또 발음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저는 시험과목 강사지만 회화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공부했었거든요.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중국어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중국어가 약간의 발판이 되었으면 바랍니다. 여러분 제 인터뷰는 오피스 N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